두부전골이예요 고향집의 최고의 맛집 강원도 인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두부전골입니다 또 이 집은 유난히 밑반찬이 맛있습니다 진짜 고향의 맛이라고 할까요 저는 두부전골도 맛있지만 이 집의 밑반찬이 그렇게 맛있어요 두부는 이 집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만들어요 사는 사람들은 두부 구이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따뜻한 전골을 좋아합니다 1인분에 8,000원인데 한 번씩 생각나야지 강원도 인제의 최고의 맛집 고향집에 이 두부를 먹어보겠습니다 잘 굵고 있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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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gen